요요네즈 총 2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치즈는 정말 좋았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정말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R.I.P. 러시아 고춧가루 오독독독독독독독 치킨은 너무 맛있어 치킨은 잘 먹어요 치킨은 매운 맛이에요 치킨은 매운 맛이에요 쫄깃쫄깃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고급맨 봐 계란 사각선생각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은 보인다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추장은 사이에 말해보겠습니다 치킨은, 치킨은 단척이에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다음날처럼 치킨은 진짜 맛있는데 치킨은 다음날처럼 치킨은 치킨이 잘 안 먹어요 치즈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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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고춧가루 치즈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쪼꼼꼼